첫번째 스테이지는 시나리오 자체가 본인이 강도들한테 납치당해서 수갑을 차고 앉아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앉아있고 총은 권총 한창 두개로 위에 올려둘거에요. 올려두고 시작을 할건데 픽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되면 테이프 타깃 6개죠. 6개를 순서대로 맞추면 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는 가까운 쪽 위주로 추천하고 했죠. 어느게 가까이 있는지는 판단하셔가지고 타깃 6개 다 맞추시고요. 그러면 둘, 둘, 둘 해서 총 16발이에요. 한창 두개 20발 듣고 계시니까 4발이 남을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빨간 페이퍼 타깃, 아 페이퍼 타깃 타깃. 스테이지는 얘를 맞춰주셔야지만 타이머가 스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이 기록되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순서는 일단 제가 1번을 할거에요. 1번을 하고 1번 순서 정해서 돌아가고 총 2번을 해서 제일 잘 나온 점수를 가지고 기록을 할거에요. 첫번째 스테이지는 이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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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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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캬 아 신호 확인 신호 확인 신호 확인 네 제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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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예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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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60초 전복이소 크리아 전복이소 크리아 전복이소 전복이소 18초 공기 스탠바이 클리어 14초 88 스탠바이 스탠바이 16.75 스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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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면서 순서대로 맞추시면 되고요. 탄창 리로드하는 거 체크 잘하시고 저 서류가방을 든 상태에서는 한 손으로 리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다시 놓고 리로드하고 다시 들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총 이 스테이지는 19발의 클리어예요. 그래서 10발 두탄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분명히 미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열두발로 두탄창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탄창에는 열두발 태워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시니까 8시 5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타팅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스타팅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홀스터. 홀스터, are you ready? 네. 스탠바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기대받을 수 있습니까? 기대받아가지고 못했나 로그앤메이커 레디 폴스터 아유 레디? 스탠보이 아이고 나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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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초 다다 로그앤메이커 레디 잠시만요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확인해 볼게요 자 홀스톱 스토리 크레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0점 깔았다 얼마나 들어가지나 1, 2, 3번 130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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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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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7 스테린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스테린지 시나리오는 내가 마트에 왔다가 강도로 만나는 거예요. 시작은 차에 앉아있어요. 이게 운전석인데 시작 자세는 이렇게 장전 안해요. 한창 두개 좁고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삐소리와 동시에 장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게 이게 먼저 보이겠죠. 앉는 자리에서 쟤를 먼저 맞추고요. 두 발 맞춰야 돼요. 이동을 하시면 돼요. 이동을 하시고 이 앞에까지 오셔서 이쪽에 있는 페이퍼 타깨에 두 발씩 다 맞추셔야 돼요. 패드도 두 발. 다 맞추고 나면 이걸 당기겠죠. 이걸 당기면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에 두 발 맞추면 돼요. 놀래라. 맞아 맞아 맞아. 오십시오. ksam. 이 저걸 업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초다. 이 질. 스텐바. 안녕하십니까 안녕 준비됐어? 네 준비! 운동선 쇼 클리어 레인지 이즈 핫 자, Are you ready? 네 스탠바이 만들기 운동선 쇼 클리어 레인지 이즈 핫 아 예 Yeah 아 앗 DNF Are you ready? Yeah 전달 1. 2. 2. 3. 3. 4. 5. 5. 5. 5. 6.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 6. 6. 6. 6. 7. 7. 9. 10. 11. 11. 12. 18. 20. 20. 21. 22. 23. 22. 26. 23. 28. I don't really want to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